국내 최초의 민간 승마 대회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홀스케치 페스티벌. 다양한 경기는 물론 꿈을 그리는 홀스케치 미술대회. 레크레이션은 가족과 연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먹거리, 볼거리로 호평을 얻었는데요. 그 중 가장 많은 관객의 찬사를 받았던 것은 다름이 아닌 천상의 목소리 베다이시와 국내 최초 팝페라 아이돌 파라다이스의 특별공연이었습니다. 특별공연의 장면 함께 보실까요?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 저희도 너무나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. 저희가 준비한 다음 곡은요. Time to Say Goodbye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희도 너무나 영광입니다. 그렇죠. 안전을 고마워하지 않나요? 안전을 고마워하지 않나요? 수는 저에게 다는 저에게, 내 마음은 그 감소하셨네요. 키디 텐트웨어 나 루치게 나이 컨트롤도 per strada Time to say goodbye 바해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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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승마 관련 영상은 홀스워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